어 안녕하십니까 심도음씨입니다. 오늘은 집에 가는 날입니다. 지금은 7시 57분입니다. 어 다른건 뭐 이런거 주차되어 있구요. 저 차들은 지금 다 오고 있습니다. 이거는 활용 빌라 빌라 이거는 뭔지 이거 현대마트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. 이건 웰컴치킨 현대마트 이거요. 어 여기는 그 커트되어 있구요. 어 흡수산 어 기름이 있구요. 대마 어린이 도서관 지금 문이 닫혔습니다. 그러면 여기 잘 오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어 오늘도 어 여기서 하여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어 네 여기는 어 마 커피빈이 있구요. 어 이렇게 계곡. 예 그러면 예. 이제 어 어 사용 파 아 파악이 되었습니다. 예. 예 그러면 어 재밌게 잘 가 가셨다면 이제 뭐 이제 어 어 그러면 이제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제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예 어 어 아니요. 이제 다 마. 어 이 시선모들은 이제 7월은 이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